6월에 벌레라는 뜻으로 충북이고요 37.5 너무 예쁘다 싫은 거에요 싫은 거에요 여기로 먹어야겠어요? 이걸로 탄산힘 들어간 베리맛 맛있다 성은이 약 먹을 시간이에요 먹으라고요? 성은이 약 먹어요 우리 정신 좀 차릴 시간이야 딱 좀 더 드세요 뭐야? 아까 받았어? 우와 메들치 받은 거야 메들치 상태가 안 좋아서 10ml만 먹을 거야 6ml 먹었어 6ml 먹었어 여볼리야 여볼리야 아... 죄송합니다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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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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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했어